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준석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네요 토요일날 아주 특별 대우를 해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좀 옅어지는 그런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뭘 그렇게 조사할 게 많았는지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받을 내용이 있는지 아무튼 2시간 50분 동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어떤 죄상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당시 윤리위원들을 다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징계가 불가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단연간 다양한 그런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수사관들 앞에서 1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호텔방에 들어갔냐 왜 그러면 김철근인을 대전의 야밤중에 내려보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동안 축적된 점검을 하고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수사 내용을 갖고 그냥 들이밀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려 12시간 동안 그렇게 아마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정국힘당 당대표 소환 비공개로 토요일날 아침부터 소환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준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피해고반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때 출석했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무려 12시간 정도 이 대표를 둘러싼 성매매 의혹 알선수재 의혹은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제기했고 이준석이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사업가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그리고 향응 등을 받은 대가로서 당시 대통령과 그리고 김성진 씨와의 만남을 주순했다 이런 내용이 가세연에서 폭로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야밤중에 자신의 최척근이었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제보자인 장 씨를 만나서 회유를 시도하고 7억 원의 각서를 써준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정거인멸 교사 혐의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윤리비원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준석 씨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폐악질을 깽판을 치다가 지금 이제 결국은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성상납의 알선수재재 공소시효 7년은 지났지만 다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 23일부터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약 일주일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또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세연의 무고 그렇게 무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그런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속보 성상납 의혹 이준석 국힘당 전당대표 경찰 추석 12시간이니까 아주 긴 시간이죠 힘든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경찰 수사에 응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아마 여기서 신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소수의 그런 방송국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와가지고 취재 열기를 하고 김소연 변호사가 잠시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법률적으로 대표했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방문해 보니까 김소연 씨가 또 사건을 많이 다루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그런 사실 판단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수가 뭐가 바쁘다고 토요일에 조사를 받습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김성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많아서 정말 바쁜데 여섯 번이나 시간을 어렵게 냈습니다 한가한 백수 이준석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마치 3년 전 조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도 출석해서 12시간이나 조사받은 점은 칭찬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모양새가 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잘 하고 나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잘 지키도록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대목은 직접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12시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이면 12시 정도까지 경찰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나쁜 놈들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주 욕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수사기관 있는 분들이 정말 참 힘들죠 조서 같은 걸 한번 임해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충영님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을 보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이것이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과 어떻게 배춘입 사전투표제가 나왔는지 라벨 붙은 투표제가 나왔는지 각양각식의 기표인이 나오게 된 것을 집중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셨네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슨 무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공정이고 두 번째도 공정이고 또 세 번째도 공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도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운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업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면 비교적 그런 부담이 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낯서 자라고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은 조국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진실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방송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물어야 되고 죄가 없으면 또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정함에 대한 갈급함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공정함이라는 그런 잣대나 기준으로부터 한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